여러분 내일 빔플이 미팅을 간대요 그래서 빔플에게 맛술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사인펜을 얼굴에 바르게 하는 몰카를 해보겠습니다 빔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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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? 내가 진짜 신기한 맛술을 한 걸 보여줬어 오 뭔데요 뭔데요 궁금해? 아 궁금해요 보여줄까? 네 그럼 카메라 잡아 카메라 잡아 자 내가 빨대를 갖고 왔어 빨대하고 이제 음료수 두 번을 갖고 왔단 말이야 이 빨대에 마법의 주문을 걸어줘 처음에는 인중에 한 번 아 돌아와! 한 번 머릿길은 콧길은 벌려줄게 그리고 나서 중모습병에 돌려줄게 보이지 않는 실을 가져와서 이 빨대 끝에 묶어줄게 네 그리고 나서 이 빨대를 내가 보이지 않는 실을 띵띵띵 오오 뭐야? 조금씩 땡겨진다고 꿈을 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기하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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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거예요? 자 반대로 가볼게 반대로 자 반대로 어라? 아 실이 끊어졌네 아 실이 끊어졌네 너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실이네 실 진짜 실 진짜 실 아니야 진짜 실 아니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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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? 바람? 궁금해? 궁금해? 알려줘? 네 알려줘요 알려줘? 네 오케이 알려줄게 자 빈플레인 저도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처음에 마법의 주문을 걸어줍니다 인중에 한 번 비벼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한번 비벼주세요 머리요? 네 머리에 비벼주세요 네 머리에 비벼주세요 자 그리고 콧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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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세요 오 오 움직이다 움직이자 움직이자 오 신기하다 비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때요? 신기하죠? 본인이어도 신기하죠? 어 신기하네요 이제 이거 황당해? 황당해요? 저희도 좀 황당해요 앞에 먹어도 씩 한 번 웃어주세요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한 번 보시주세요 인중 머리비를 발라주고 머리비를 발라주시고 코끼룸 코끼를 발라주시고 보이지 않는 실 네, 보이지 않는 실 묶어주고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움직이나요? 움직여요 넘치지나요 cubic 너무 잘 돼 너무 신경해 너무 신기해 와y 태풀같아 aggressive 나 뭐였어? 신기해가지고 너? 신기해가지고요? 오! 나 이거 좀 웃겼어. 이거 웃겼어? 근데 이거 아까 찍을 때. 나 찍을 때? 어. 우리도 웃겼어. 나 여기 넣어봐. 야! 이 바보야! 야! 아! 바보! 저 이거였어요? 이거 아니지? 이거 맞아. 야 이거. 너 내일 미팅 있다며? 으아! 하하핫하핳